안녕하세요. 이번주까지 해서 2020년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죠. 어떻게 투자하시는 기업들 실적은 잘 나왔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 생각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유한 모든 기업들 실적이 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보다는 괜찮은 기업들이 많더라구요. 실적 발표 때문에 아주 이번주가 바빴습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도 상승세로 끝났으면 연휴가 굉장히 깔끔했을텐데 14일, 그러니까 금요일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아무래도 차익 실현 욕구도 많이 있을테구요. 7월 중순 이후부터 8월 중순까지는 진짜 엄청난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연간 수익률이 20-30% 정도 되면 상당히 준수한 수익이거든요. 연 30% 수익이면 매 2년 반마다 원금이 2배씩 불어나는 엄청난 속도에요. 그런데 이번 7월에서 8월장은 한두달 만에 막 30%씩 뽑히고 그랬거든요. 진짜 웬만한 섹터 빼고는 자산주까지 돌아가면서 좋았습니다. 잘 보시면 주식하는 유튜버들 뿐만 아니고 블로거나 주위에 투자 조금 한다는 투자자들 보면 이번 8월을 이용해서 현금을 좀 확보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뭔가 그 사람들이 특별한 로직이 있거나 인사이트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만큼 8월 실적 발표 시즌 전까지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 기준에 맞게 현금화를 이번 주에 착실히 진행을 했고 지금 현재 포트에 20% 정도는 현금을 마련한 것 같아요. 주로 6월 이후에 매수한 종목들 중에 급등 터진 것들을 집중적으로 매도했습니다. 자 이렇게만 제가 이야기하면 마치 제가 매도를 그냥 주가만 보고 대충 한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거든요. 이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슈와 연관이 쭉 됩니다. 한번 쭉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시장을 조금 더 보면 14일에 금요일에 2차전지 섹터가 특히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오른 것 대비하면 이 정도 떨어진 것은 뭐 살짝 흔들린 수준인데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 같은 대표 대형주가 5% 넘게 빠졌어요. 금요일에 왜 이렇게 2차전지 섹터가 흔들렸냐면 물론 많이 올라서 그랬겠지만 그거 외에 모건 스탠리에서 리서치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는 내용 설명할 것도 없이 제목이 곧 내용이었어요. 제목이 No More Upside였습니다. 이미 모 끝까지 올랐다는 것이죠. 오를 만큼 올라서 업사이드가 더 이상 없다는 건데 저는 지금 2차전지 관련 주식이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자가 나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2차전지 섹터가 낭장판이 되다 보니까 카페나 종토방 같은 데서 난리가 났었죠. 제가 바로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주가가 빠지면 결국 남는 것은 기업과 실적 그리고 가격밖에 없거든요. 주가밖에 없거든요. 꼭 2차전지 뿐만 아니고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인데 오를 때에는 내가 이 기업을 알고 분석하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적당한 멀티풀은 얼마를 줘야 하는지 판단을 하고 산 것이 아니라면 그냥 오르니까 냅다 사서 마냥 기분만 좋은 것인지 뭔지 분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차피 오르니까요. 그리고 주식이 오를 때는 뭔가 뉴스 기사만 봐도 내가 그 분야 전문가가 될 것 같고 뭐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전기차가 앞으로 보급된다는 기사만 봐도 그게 그래서 뭐가 어떻게 내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보고 그냥 마냥 흐뭇하죠. 내가 투자한 2차전지가 앞으로 계속 갈 것 같거든요. 뭐 구체적인 근거는 없이 기사만 봤을 때 예를 든 것이지 2차전지 섹터가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주가가 이런 상태가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완전히 반전돼요. 기업을 보고 이해하고 멀티풀을 얼마를 줘야 하는지 판단을 하고 매수를 하면서 홀딩하는 사람은 가격이 떨어지면 판단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멀티풀은 최소 몇 배인데 지금 가격이면 사야 하는지 홀딩해야 하는지 팔아야 하는지 판단이 돼요. 근데 그냥 가격만 보고 그러니까 오르니까 들어간 사람은 아예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 며칠만 하락이 지속되거나 장이 흔들리면 바로 털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그분은 SK이노베이션 급등할 때 최고점에서 매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마 급하게 6월 이후에 시장에 진입한 사람이 상당 부분 이런 상태일 텐데 그냥 마냥 급해서 매수를 한 것이죠. 주가가 오르니까. 근데 2차전지 섹터가 그 이후에 하락이든 조정이든 지금 주가가 약간 떨어졌어요. SK이노도 대충 15%는 며칠 만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 매수 근거도 적어놓지 않고 그냥 팔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글로 묻더라고요. 되게 걱정하면서. 이걸 묻는다고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전형적으로 가격만 보고 들어갔다가 가격 빠지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방황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4월 이후 시장은 아주 좋았어요. 아무거나 사도 대충 30%, 50% 잘 사면 100%씩 오르는 장이었으니까 투자가 너무 쉬웠죠. 투자를 올 4월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아마 구름 위에 있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사면 오르는 시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투자가 이렇게 그냥 마냥 오르기만 한 시장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모든 자산군이 마찬가지인데 자산시장은 직선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제 지난 영상들 보시면 제가 이 이야기를 거의 매번 하락 구간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상승하는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산가격은 직선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8월 14일의 하락이 하루짜리일 수도 있겠죠. 미국과 유럽 지표가 잘 나오고 주요 기업들이 급등하면 다시 상승을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기본은 항상 똑같아요. 결국 기업과 가격이거든요. 산업과 기업과 가격을 이해해야 가격 변동이 나왔을 때 기준을 잡고 매수든 매도든 홀딩이든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상승장에서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코스피가 2007년 이후에 계속 2000포인트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수익 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에서도 기업과 산업과 가격을 이해하고 있고 적절한 현금 비중이 있다면 분명히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장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조정이 시작되면 기업이고 뭐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격 오르는 것만 포트에 잔뜩 담은 누군가는 단순히 공포로 손실만 안겨주는 시장이 될 것이고요. 미리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와 가격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서 현금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또 한 번의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저가 매수 기회는 3월 같은 폭락장에서만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기회는 항상 여러 번 찾아와요.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가격에 대한 이해가 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매도를 할 때 마냥 주가만 보고 주가 빠지니까 대충 매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아주 기본적으로 무조건 알아야만 하는 가격에 대한 이해는 멀티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시장 심리도 중요하고 추세도 중요하고 수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런 것보다 이런 거 알아야 되지만 무엇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이 멀티플에 대한 이해거든요. 멀티플은 PER이라고 하죠. 퍼 주로 투자자들은 퍼가 지금 얼만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퍼가 몇 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PER이 지금 얼만지가 아니고 이 회사와 이 산업의 PER이 몇 배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내가 투자한 회사가 있다면 저평가됐거나 내가 산 가격 대비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훨씬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을 거잖아요. 그럼 단순히 저평가가 아니고 이 회사의 적정 퍼가 몇 배인지 뭐 심리를 고려할 수도 있겠고 뭐 산업의 동향을 고려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 퍼가 레인지가 몇 배 정도 되는지 이 산업은 그러면 리레이팅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 산업에 대한 퍼는 몇 배가 적당한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러프하게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투자를 하고 매수 매도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지식과 경험에 따른 멀티플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 매수 매도는 언제나 괜찮은 판단입니다. 지식과 경험에 따른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판단이 의미가 있어요. 판단은 막 난사하는데 그 기준이 아무 근거가 없이 그냥 감이나 누가 알려준 정보 아니면 어디서 들은 카더라에 근거한 것이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식과 경험에 의한 멀티플 기준이 레인지가 있고 그에 의해서 매수 매도를 일관되게 하는 것이면 분명히 시간과 경험이 쌓일수록 그 시스템이 정교하고 단단해질 것이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거든요. 이걸 앞서 예를 든 2차전지 섹터에 대입해 볼 수 있어요. 2차전지 섹터가 14일에 하락한 것이나 아니면 모건 스탠리에서 노멀 업사이드라는 아주 단정적이고 자극적인 리포트를 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섹터와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멀티플을 과연 나는 몇 배를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가격에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뭐 욕심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질질 끌리는 게 아니고요. 만약 14일의 하락에 머릿속에 하얗게 변하고 아무 생각도 안 나면서 그냥 걱정만 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그냥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러 시장에 들어온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런 하락에 만약 이 하락이 더 지속돼서 주가가 내려온다면 나는 내가 보유한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이고 나는 무슨 기업을 어떤 이유로 이 가격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 해야겠다 라는 생각부터 확 떠올랐다면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시장이 살짝 흔들리고 그냥 계속 상승한다고 해도 전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본인 점검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8월 14일에 증시가 조정을 받았지만 이게 조정의 시작이 될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락장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인데 하우드 막스가 말한 것처럼 시장의 방향이 아닌 위치만 판단할 뿐이죠. 2019년의 하락장이나 2020년 3월의 폭락장에서는 심리를 제거하고 보면 주어진 가격에서 투자자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보다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극단적으로 높았던 시장이었어요. 그 판단의 근거는 뭐 금리라든지 기업의 활동 같은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겠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판단 기준에서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거나 제로에 붙어버려서 기준점이 희미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주식시장의 상방이 열렸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희미한 시장에서 개별 기업에 대한 판단과 실행을 하려면 무조건 앞서 말씀드린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고점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방향은 아무도 모르고 그런 것을 이야기해주는 전문가 영상도 투자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일관된 기준에 의해 연속된 판단을 이어가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해도 분명히 댓글에 그래서 지금 오른다는 거야 내린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달릴 거예요. 이제 연휴가 시작되고 장 열릴 때까지 3일이나 남았으니까 실적 발표도 된 마당에 내가 투자한 회사에 대해 내가 평가한 가격과 산업에 대한 멀티플 성장이 지속될 때 나는 이 기업에 몇 배를 줄 수 있을지 뭐 이런 것 같은 기본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정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러프하게라도 레인지를 잡아놓고 생각하시는 게 정말 편해요. 이런 기준이 생기면 내가 보유한 기업 간 비교나 내가 새로 보고 있는 기업에 대한 비교 그리고 그 기업과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비교 뭐 전부 다 가능해지겠죠. 투자라고 무조건 존버하는 게 답이 아니고 장기 투자라고 한 기업 잡고 그냥 10년 20년 기다리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비교해 가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